3분정도의 식물은? 이렇게 돌려가지고 쐈습니다. 7분이면 딱 내가 먹을 수 있는 상압에 도달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너무 간편하고 편안하고 해서 하루 3번씩 이걸 꼭 끓여 먹어요. 딴 거 못 먹기 때문에. 이래가지고 그냥 이대로 좀 놔뒀다가 끓으면 조금 불리려 놓고 국수가 좋아서 오래 끓여도 꼬들꼬들하고. 아무렇게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되는대로 끓여서 먹으면 돼요. 이 국수는 정말 퍼지고 안 퍼지고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. 이 국수를 어저께 생각하지만 쉽게 생각해요. 쉽게 생각해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. 그리고 바꿀 때 내가 뭐 아쉽게 생각해요. 복잡하게 하면은 그게 맛있는 용어라고 그러지만 더 맛도 없고. 그냥 맛있는 간장에 아무것도 넣지 말고 무거기로. 이렇게 김하고 이렇게 김하고. 아주 간단하네요. 네. 그래 답답한 사람 이것저것 넣고. 진짜 그럼 국수 맛이 안 나요. 국수 제맛이 안 나고 진맛이 안 난다. 그게 진맛이. 네. 그렇게 하고. 이게 이제 간장만 이렇게. 아무것도 아니었어요. 정말 간장 하나뿐이에요. 근데 간장은 좀 맛있는 게 좋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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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로 한 넣으면 될 거예요. 네. 그래가지고 파차를 좀 먹는 분들은 좀 적게 옮고 안 먹는 분들은 좀 많이 옮고. 국수가 정말 맛있습니다. 맛있고요. 소화도 잘 되고. 네. 이 오이 쌍자하고 먹으면 전부 다 무거우며로 정말 좋아요. 네. 사장님. 무슨일이 있어도 국수장 섞어치지 말고 하세요. 네. 나는 사장님. 국수장 섞어치지 말고 주마자마서 입을 거기로 와가지고 내가 후보스를 드리는 거예요. 되게Yeah. 하하하